안녕하세요 포마스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이번에는 여전히 폭울성 관련된 문제인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발음이 왜 이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또다시 한 가지 사실을 좀 알고 있으면 수월하다 그쵸? 폭울성 관련된 또 다른 성질 하나 V씨가 알려줄게 이리 와봐 자 폭울성이 있어서요 여전히 시험에서는요 기본형 특히나 이렇게 되는 기본형이 거의 대부분이야 그쵸? 그냥 가장 간단한 기본형 딱 되어 있잖아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 그쵸? 초점이 있죠? 초점이 있으면 좀 잘 그래야 되는데 그치? 이 정도 되겠다 그쵸? 초점이 있어서 초점이 있어서 초점이 잡혀서 선생님이면 P,0라고 할 거에요 P,0 그러면은 항상 준수원이 어떻게 긁어져? 얘가 초점이면 말이야 두 칸 반 두 칸 반 두 칸 반 여기죠? 이 정도의 초점이 이게 준선이죠? X이퀄 마이너스 퓨어 준선이 있을 때 이걸 하나 기억해두라고 뭐냐면 잘 봐 P에서요 P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간 점 이 점이지 그치? 이 점 이 점 그림이 약간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어쩔 수 없다 자 이렇게요 그쵸? 즉 포무셜의 정의에 의해서 여기서부터 포무셜 위까지 이르는 거리 이 거리와 이 거리가 당연히 같잖아 알겠냐? 같이 같이 따라서요 요리와 같으니까요 이거 직각이잖아요 당연히 이것도 이거 다 같겠죠? 직각이야 직각이고 다 직각이야 뭔 사각형? 정사각형이 이루어진다고 다시 한 번 포무셜의 초점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수직으로 올려서 포무셜과 만나는 점 준선까지 이어주면 항상 뭐가 나타난다? 정사각형이 나타난다 라는 걸 기억하시라고 이해 갔어요? 얘도 마찬가지죠? 아래로 내렸을 때에도 포무셜의 초점이 저 정도 위치에 있으면요 더 벌어져야 돼 더 벌어져야 돼 그러니까 초점이 막 위치하는 게 아니라 초점이 꼭지점에서 어떻게 해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정사각형이 더 작게 나타날 거 아니야 그쵸? 이해 갔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해야 돼? 정사각형이 더 크게 나타나니까요 더 많이 벌어진다고 알겠어요? 원리가 그래 하여튼 딱 정사각형이 되는 위치가 어디냐면 초점에서 내렸을 때 이 길이 당연히 갔잖아 왜? 포무셜의 정의에 의해서 갔잖아 갔고 직각이니까 정사각형 이렇게 정사각형이 이루어진 위치다 언제? 피해서 수선을 딱 피와 수직인 피에 피커마형의 수직인 직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들 이 관계는 항상 정사각형 어디까지? 준선까지? 정사각형 이거를 꼭 기억해 두라고 알겠어요? 이해 갔죠? 문제 풀러갑니다 좌표 표면에서 포무셜 Y제곱이 포무셜 Y제곱은 4X가 있어서 Y제곱은 4PX 이번에 문자를 껴서 줬어요 그렇죠? 그림은 웬만하면 어떻게 그려요? 크고 자세하게 그려야겠냐? 기하와 벡터 들어갔지 그림은 웬만하면 크고 자세하게 그려야 돼 그게 너희들한테 유리해 그러니까 V3 말대로 크고 자세하게 그리도록 하세요 웬만하면 크고 자세하게 Y제곱은 4PX라고 하는 그러한 포물선이 있어요 그렇죠? P는 양수니까 이렇게 위치하고 있겠고 초점을 F 초점을 F라고 하고요 F준선을 L이라고 합시다 초점 F F준선을 L L인데요 준선이 L인데 L은 어디 있을까요? L은요? 당연히 이 정도 지나겠네요 그렇죠? 이게 L이야 그렇죠? L 이 있어서 F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 F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 지금 V3이 설명해줬던 내용이잖아 초점을 지나고요 X축의 수직인 직선 이놈이잖아 이놈이잖아 잘 좀 그려라 이놈이지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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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이 포물선이 만나는 점 중 제 1수사분면에 있는 점 P라고 했습니다 누가 P야? 이 점이 지금 바로 P라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당연히 기억나지? 여기 있던 F, P 이렇게 내려봐 빨간색 내릴게 여기서 수선 내리면 준선에 수선을 내리면 요 사각형 무슨 사각형? 떠들어 요 사각형은 지금 수직이야 원사각형 정사각형 왜? 이 길이 이 길이 같으니까 그쵸? 이 길이 이 길이 같으니까 정사각형 됐죠? 이게 포인트였어 그 다음에요 또 제 1수사분면에 있는 포물선 위에 있는 Q에 대해서요 Q에 대해서 Q점이 하나 더 있는데 요 Q점이 Q점 포물선 위에 있다 이 점이 또다시 어딜 지나요? 네 초점 지나죠 Q에 대해서요 두 직선 P에 QP QP요? 네 QP는요 이런 직선이네요 QP는 얘랑 얘랑 연결해서요 샤샤샤샤 이런 직선이죠 그쵸? 이런 직선 QP 다음에 QF QF는 이전과 여전을 지나는 거죠 샤샤샤 이런 직선이야 그쵸? 이런 직선 이런 직선 그쵸? 이것이 누구야? 준선 L과 만나는 점이요 만나주면 각각 RS라고 했어요 이 점이 R이고요 이 점이 S야 그쵸? 이때요 PF 대 QF가 2 대 5야 아하 PF 대 PF는요 이 길이죠 이 길이가 2를 먹을 때 이때 QF는요 QF 이 길이의 비율은요 5를 먹고 있대요 그쵸? 됐습니까? 이때요 뭘 구하라고 했냐면 첫 번째 문제에서는요 선분 Fs 분에 선분 QF 이 비율을 묻고 있어요 Fs는요 이 길이죠 다음에요 QF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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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F는 이 길이죠 그쵸? 한마디로 이런 비율일 때 SF 이 비율 대 이 비율을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관심이네 이게 관심이야 비율 물었지 비율 물었지 비율 물었지 폭울성과 직선 나왔지 뭐가 떠올라야 돼 빡! 뭐가 떠올라야 돼 빡! 닮음 닮음이 안 떠오르면 안 돼 알겠냐 누누히 얘기하지만 수식으로 푸는 거는요 그 다음 단계에 도저히 문제가 어떻게 안 잡혀 닮음도 안 보여 할 때 푸는 건데요 사실은 품을 써니요 이렇게 초점 지나는 경우에는요 닮음을 활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좀 수월하게 풀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쵸? 됐어요? 자 4px니까 자 잡아 나가도록 합시다 일단 F의 좌표는 얼마입니까? 주어져 있네요 그쵸? Y제곱은 4px니까 좌표 잡을까? 좌표니까 P,0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겠어 됐죠? P,0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쵸? 좀 더 연장시켜 놓을게 연장시켜 놓고 얘도 연장시켜 놓고요 자 P,0 자리 잡은 다음에요 이제 요게 지금 항상 뭐야? 요 길이가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잘 봐 요 길이가 P지 일부러 요 길이가 X이퀄 마이너스 P로 안 줬어 왜냐면 너한테 L이라고 그냥 준 거는 얘가 P고 이게 지금 L이 얼마야? L이 X는 마이너스 P잖아 따라서 요 길이는요 P구요 이 길이는 사실상 P야 2P잖아 2P 알겠냐 2P지 그러니까 요게 2P인데 이게 무슨 사각형? 아까 얘기했지? 수직으로 올라간 거 이게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이니까 요 길이가 얼마 요 길이가 지금 2P라고 아 그렇구나 요 길이도 얼마 요 길이상 2P죠 2P,2P 됐어요? 그러면 이 길이는요 5P 5P 이렇게 나타난 거지 P로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 얘 같죠 2P,2P,5P 여기까지 1달러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요 지금 문제 풀게 문제가 뭘 묻고 있습니까? 선분 F에 쓰여 이 길이 대 QF 이 길이의 비유를 묻고 있으니까 비유를 묻고 있으니까 SF 어떤 길이를요? 요 길이 두꺼이 피워놓을까? 여기 있던 SF 요 길이요 요 길이 요 길이를 요 길이를 P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라 이런 문제 알겠죠? P로 나타내면 끝나는 거야 그치? 자 이제 이 길이 나타내러 가자 가는데 이 길이가 OP였죠? 다음에요 이 길이 비유를 알면 되는 건데 자 이거 한번 내려볼게 자꾸 자꾸 닮음이 떠올라야 돼 그리고 포물선과 직선 초점 지나 직선이요 닮음이 졸라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닮음만 눈을 뻘겋게 눈을 아니 뻘겋게 뜰 필요 없다 눈을 차분하게 뜨고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차분하게 뜨고 어디 닮음을 활용할까를 자꾸 살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수선 내렸어 그렇죠? 내리면 이게 OP지 포물선의 정의 활용해 이 길이 얼마입니까? 당연히 OP세요 알겠죠? OP 그러면 보여? 보여? 이거 포함한 삼각형 직각이잖아 요 놈하고 요 놈하고 닮았잖아 알겠냐? 닮았죠? 닮았죠? 이 길을 뭐라고 이 길을요? 이 길을 선생님이 K라고 할게요 K K라고 하면요 K 이거 대 이거 대 전체는 이거 대 이거다 다시 이 길이 대 전체의 길이는 이 길이 대 이 길이다 이렇게 되는거지 그렇지? 이 길이 얼만데? 이 길이 2P잖아 됐어요? PP 2P 따라서요 K 대 2P는 끝났어 K 대 2P 는요 쪼만한 삼각형의 빗변과 밑변일 때 큰 삼각형은요 어떻게 해요? K 더하기 OP 이 길이 얼마야? 저기는요 K 더하기 OP죠? K 더하기 OP 대 이 길이 얼마입니까? OP 이렇게 마무리 되겠네요 그렇죠? 뭘 이용해서? 닮음을 이용해서 선생님 문자가 너무 많은데요 애초부터 문제에서 P, P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SF 를 구하는게 아니라 SF 를 누구에 관한 식으로 P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잖아 이거 풉니다 P는 그냥 상수 취급하세요 난 K가 궁금한 것 뿐이야 내항의 곳과 외항의 곳은 같아요 얼마입니까? OP K 우리는 지금 문자가 많을 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놈과 상수의 문자를 구분해야 돼 지금 P는 상수의 알겠냐 상수 취급하고 K 구하러 가는 거라고 자 2PK 하고요 플러스 얼마입니까? 10P제곱 이렇게 나타나요 그렇죠? 됐어요 여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3PK요 3PK는요 10P제곱이에요 그렇죠? 나눠주면 따라서 K는요 K는 3분의 얼마입니까? 10P요? 네 나눠주면 3분의 10P 나타나네요 자 우리 해산 정답은요 FS의 길이 이 K값이 얼마입니까? K값이요 3분의 10P에요 3분의 10P 이것분에 QF요 이 길이는요 OP잖아요 OP OP PP 날아가죠 3배 3배 10분의 15 10분의 15은 얼마입니까? 2분의 3 따라서 우리 해산 정답은요 2분의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답은 몇 번? 답은 2번 다시 다시 돌아와요 일단 첫 번째 포물성 관련돼서요 기본적인 것들은 당연히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아니 우리 지금 기술문제 푸는데 기본적인 건 다 기본형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요 요 내용 요 내용 다시 하나 추가한다 이런때도 얘기했지만 초점 지나는 그러한 직선이 있습니다 그 직선과 포물선이 만나는 점 준선깔짝 연결하면 얘는 무조건 뭐 나온다 정사각형 나온다 P,형? 그럼 당연히 얘가 P니까 이 길이 P 한 별의 길이가 얼마? 2P 2P인 정사각형이 이루어지더라 이걸 꼭 기억하시라고 다시 돌아와서 지금은 그걸 물었죠 그렇죠? 물었어요 올라가서 수동 올린 다음에 2대 5대 얘가 2P면 얘가 2P죠 이 길이가 5P 됐어요? 문제도 물었던 거는 이 길이 대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이야 즉 얘가 5P인 건 알고 있고요 이거를 이 굵은 이 선분의 길이를 누구에 관한 식으로 P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를 묻고 있는 거잖아 따라서 P는 상수 취급이에요 P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거야 그렇죠? K라고 한 다음에 뭘 풀까 했더니 아하 수선 내려 정의 OP OP 닮음 여전히 또 닮음이다 그렇죠? 포무시성과 닮음 자주 등장하고 있네요 자꾸 자꾸 닮음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기본적인 상식을 추가해두고 이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